경기대학교인데? 경기대학교가 뭐라고 사이야? 대학교를? 씨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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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천안에서 맏온나 했는데 너무 잘했어 지금 와 씨름 대박이다 그치 씨름 재밌겠는데? 씨름 치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땐 팀전이 아니고 개인전 하던데 잘해야 된다 나는 이긴다고 봐 누군지 몰라도 씨름 봤대? 아 우리 천안왕사 맏온나 있다 감히 씨름을 짜? 이건 형 완전 조발한 거지 아예 다르네 그럼 뭐야? 꽤나 넘기는 녀석들인가? 잠깐만 야야야야 야 일단 잠깐만 야 야 프로다 느낌이 프로야 아 우리 천안왕사 맏온나 했는데 안돼 야 프로는 안된다 아니 천안왕사 맏온나 했는데 넌 저희도 일하고 싶어 천안왕사 맏온나 보면서 큰 사람들 아니야 뭐야 와 나 또 소중한 끊잠가 2초 만에, 2초 만에 승부가 났습니다. 1,500만 원이 걸려있는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신의 이만기 선수대. 벌써부터 제2의 이만기를 이룰 훈겨졌습니다. 전송기 내 이만기를. 이만기로 불리는 임태혁 선수가. 오늘 임태혁, 오늘 임태혁. 참상 아트 씨름, 중간급의 함재. 임태혁 참상. 이태혁! 세롱왕자 임태혁! 세경전급! 2분도 유명하신 분들이야. 친표희야. 아니 나 이 분 봤어, 이 분 봤어. 생일이 형이라고? 아니 그 씨름의 희열을 했잖아. 저분, 저분 두 분이 장사 왔다 왔다 하셨어. 천하장사 마돈나 모음이 아닌데? 천하장사 마돈나 모음이 아니야. 천하장사 마돈나 모음이 아닌데? 그기 봐. 봐봐, 라비는 폐금자니까? 이게 근육이지. 저게 근육이지. 다 회사고 잡아. 나는 설날하고 추석만 되면 이 두 분은 항상 결승. 항상 웃어요. 두 분이 기다리고 짠 거야 아니면 진짜로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리얼로? 리얼로 하는 것 같아, 지금. 자존심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지. 저 청사빠가 안다리가 좋으셔. 저 안다리 봐봐, 안다리 잘한다. 밭다리 안다리 잘해. 왼다리 세워. 저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일어서. 아우타리. 아우타리 안다리. 안 뜨리려고 지금 풀었죠. 건지는 거야, 못찾는 거야. 아우타리. 안 들리려고 지금 풀었죠. 건지는 거야, 못찾는 거야. 알았어요. 안 들리려고 밑에 내렸어. 안 들리려고. 원파를 내렸잖아. 자, 옥지. 자, 확파를. 여기서 흔들어서 중심을 흔들어가. 여기서 흔들어서 중심을 흔들어가. 중심을 흔들어가. 중심을 흔들어가. 아아악 código. 와우. 중심을 흔들어야돼, 중심을 막 흔들어야 돼. 아, 안다리 안다리. 아,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바로 갈는 люди. 만 지음이 흔들어. 나어.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아, 안다리니ہ, 이거지. 바다리, 와우 바다리 잘한다고 했잖아 야, 우리 임태욕 1대 0 사실 이렇게 거칭 숨을 몰아치는 게 몇 판이요? 3판 2승이죠 일단은 수원시청에 우리 이수모 선수와 임태욕 선수가 지금 1대 0 1, 2, 3 2, 3 가까이 처음 봤어 우와, 우와, 우와 나 호동뇨 하는 거 보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저기 우와, 이게 뭐지, 뭐, 잡채, 잡채인가? 자, 이게 지금 잡채기라고 봐야 되죠 잡채기? 안다리, 다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 잡채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안다리인데 이거 뭐 힘으로, 몸에 힘으로 잡채기라는 거지 잡채기, 맞지요? 네 뭘로 이기셨어요? 잡채기요 잡채기죠? 네 잡채기 1대 1 아, 이제 스코어 1대 1이고 사실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치는 게 옆, 옆판 절승으로 5판 씨름은 온몸 운동이에요 아, 그치 온몸에 다 힘이 들어가요 진짜로, 저게 한 점 오면 알겠지만 아, 이게 자꾸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그럼 아, 나중에 판인데요 다시 한 번 잡아 일어서 장군멍굴 한 번 받았고 준비 이게 지금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작전 짜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돌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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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베지기 드리베지기 들어갔습니다 어? 드리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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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무슨 소끼리 부러워 소같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예, 우리 이승호, 임태혁 선수 예, 예, 예 저는 사실 진짜 특집 때마다 바꿨네요 진짜 너무 잘 봐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은 네, 맞아요 웬마당 마지막 문화유산은 씨름입니다 아, 뭐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건 문화유산이죠 이제 전화장사에 다시 올랐습니다 씨름은 삼국시대 벽화에서도 발견될 만큼 역사가 깊은 우리의 전통 스포츠인데요 최초로 남북이 함께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남북 공동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문화유산이죠 저기 써있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남북 공동 오 저희 어렸을 때 말했죠 씨름 우리 때는 씨름 보려고 다 모여가지고 아, 난리가 지금 꽉 찼어요 만 원, 만 원 만 원 사례였죠 무조건 네 그때 중간에 광고부터 비쌌다고 그렇죠 최고가 아마 씨름이었을 거예요 맞아, 그때는 최고의 스포츠 맞아, 그때는 최고의 스포츠 방금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두 분은 장사 타이틀만 해도 두 분이 합쳐 약 30회에 달하는 씨름 최감자들입니다 헐 스피드예요 네 전에 바로 최근에는 결승전에서 두 분이서 붙으신 거예요? 올해 설에 할 때 결승에서 붙어서 이 친구가 우승했고 작년 설에 또 결승에서 해서 그때는 제가 우승했고 아, 지구 받았구나 나이벌네 근데 몸이 약간 그 사실 패션 근육도 있고 뭐 잘 빠진 근육도 있지만 힘쓰죠 정사 근육이야 정사 근육이야 아니잖아, 이게 만져봐주세요 눌러봐도 돼요? 네, 돼 돼, 좀 말랑말랑해서 아, 여기는 말고 아, 그러면 아, 여기는 좀 보여 어깨 봐 우와, 이게 남이랑 다르잖아 쟤네 완전 보여주는 물 근육 정사 근육이란 말이야 정사 근육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몸이 막 엄청 크고 호동이 형이네 유영 선배인 형님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모델 같은 근육을 갖고 계신 승리했습니다 2번 볼 선수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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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다시피 인식이 치름 선수하면 다 덩치 크고 좀 뚱뚱하고 이럴 거 생각하시는데 좀 그렇진 않고 책임이 다 있어요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산이에요 태백산,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이렇게 80kg 이하가 태백 태백급 나 태백이다 90kg 이하가 저희가 속해 있는 금강급 금강 그리고 105kg 이하가 한라급 한라 그리고 이제 여기 무제한급이 140kg 이하가 백두급 어? 그럼 저는 60kg 이하인데 뭐예요? 태백급에 속하시는 거예요 태백? 75kg 이하 나는 한 도봉산 해야 되지 않나? 도봉산 바로 도봉산 넌 뒷동산인데 도봉산이야 뒷동산 뒷동산 동산급 없어 동산급 어 큰일 났네 이거 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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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